공포방사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네네 신속히 바꿔라 뭐 뭐 여기는 여러분들 주위에 완전 다 이래요 여기가 마을이 마을이가 없어요 오 아 그 왜 소주가 안에 있는 소주인데 그래 많이 안되는 소주야 이거 와.. 저걸 만지자마자 갑자기 그러나? 와.. 이건 새야 이거 새 기운이 틀려 와.. 저걸 만지자마자.. 아따 조용해라 무섭다 진짜 이러다 구신 나올 것 같아 내가 하도 궁금해서 네이버에 찾아보았던 귀신새라던가 원래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귀신새라고 부른다고.. 원래 그렇게 몰라 와.. 저걸 만지자마자 바로.. 야! 야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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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오는거 모르겠나? 저기 휘파람이 뭐가 오고있어 지금 화장실 속아 있어 소리 들었지? 비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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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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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잠시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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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... 지금 끈꺼만 가지 마요 왜지? 아 이게 패스야 됐다 여러분 우선 여기 패스야 됐어요 패스 우선 여기는 조금 이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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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원래 했던 그 구신은 약해져서 안오는데 다른거 다른형 무슨 말이냐? 저런 무조건 효과가 별로 없는.. 더 많은 도전 오우 잠시만요 뭐야..?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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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정신차려.. 어디로 보니 지금? 마이콜 와.. 저기 창문 열어보고 싶다 저 창문 열어보고 싶어 저 창문 열어보고 싶어요 똑같이 이거 봐보자 볼꽃인 기운이 있는거야 이게 전부 다 안 열어줘지? 이게 전부 다 안 열어줘지? 저거 움직였어 빗자리 움직였어 여기있어 헉! 어디서 뚝딱딱딱딱 어디서 뚝딱딱딱딱 뭐야? 뭐야? 여기서 뚝딱딱딱딱 계속 붙어있는거 아니야? 계속 붙어있는거 아니야? 저거 뚝딱딱딱 너무 이상한 소리였다 저거 뚝딱딱딱 일로가 망치딱딱딱 Mm- 뭐야? 아 뭐야? 뭐야? 아 아 ㅋㅋ 그.. 내가 너무 무서웠는데 영상을 못찍었어요 빗자루가 갑자기 달려 지우지 끓는 소리가.. 지우지 끓는 소리 못 들었어요 물 한잔 마세요 물 한잔 마세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한 번만 확인하고 갑시다 빗자루만 확인하고 퇴근 할랍니다 아 너무 무서워요 지금 빗자루만.. 와.. 이런 쪽구만.. 붙잡아줘 와.. 내 손이 막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무섭다.. 귀신 붙어있다고 나갔다.. 귀신 붙어있다고 나갔어.. 어? 앞에.. 나가라.. 나가라 말 들었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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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지.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.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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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신 분들은.. 보면라..